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지다수수제이요. 저는 지금 거의 50세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나이로는 48입니다. 네. 71년생 돼지띠고요. 그리고 그 한국 이제 지금 연말이라 내년이면 49이 되는 그야말로 이제 꼰대 중에 꼰대죠. 네. 어떤 내린이요. 한국 내린이요. 중국 내린이요. 중국 내린이요. 지금 48세. 중국 내린이요. 47세. 빨리 50세.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그 제 또래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중년 남자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그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에서 부팬하고 나이로의 나린이요. 한국의 부팬하고 나이로의 나린이요. 사실은 한국의 부팬하고 나이로의 나린이요. 그리고 한국의 부팬하고 나이로의 나린이요. 되게 자유롭게 세상을 살았구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내 생활의 주티는 2개. 이것은自由다. 이것은 풍부다. 그래서 내 생활과 내 생활이 불편한, 중년, 남의 생활이 더욱더自由다. 더욱더 풍부다. 그 자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시간이 되게 많이 있는 한가로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그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해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보는 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또 그 끝까지 시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자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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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 중국 마켓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국보다 중국 가이드를 한 2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프랜차이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제가 살았구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이 4나라 한국을 빼더라도 중국 일본 필리핀 3나라에서 20여 년간 살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왜냐하면 꼭 기억을 해 simulated oney은 한국에 4제 이어서 말지를bank자로igkeiten 저는 자신을 경험했고요 저는 한편으로 한편에 일어났어요 나는 여기 4년간 정도에 운영을 가도 그리고 그 도료가 정말 좋아하는 뷔우가 저는 여행을 준비한 공사에서 그래서 중국의 시장은 더욱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도료가 제가 중국의 도료가 2년정도 그리고 제가 요청을 가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이 풍붙니다. 그래서 제 생활이 풍붙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간 나라는 거의 한 나라 수많은 20여 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미국, 브라질까지 가봤으니까 20여 개국이 넘는 나라 여행을 해봤고 저는 러시아, 미국에 가봤고 20여 개국이 넘는 나라. 그래서 그에 끊으면서 생활은 풍부하고 징역은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와이프가 일본 분이고요.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일본 여자분이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했고요. 저보다 거의 20살 연아예요. 그래서 그런 국제 결혼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야기 해줄 얘기가 참 많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제 태아는 일본인. 많은 중국 친구를 만나고 있는 태아는 태아. 아주 아름다운 태아. 아주 아름다운 태아. 저는 20년 정도. 와, 우리의 내는 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국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 결혼의 생활을 했고요. 어떻게 되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어떤 특히 글로벌한 삶.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외국어를 제가 지금 외국어를 3개 정도 구사해요. 한국어까지 4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일본어가 제일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4개 나라 말을 하고 나이 먹고 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여러 나라에서 해봤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저의 경험들. 또 어떻게 공부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국제 결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외국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여러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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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여 많은 국제의 내용, 중한日,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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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차이 등등 많은 국제의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 여행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결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민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보시고 즐겨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채널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희 채널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중국어 먼저 나왔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초보 유튜버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가 솔직히 많은 유튜버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말 듣고 단 한 번도 제가 구독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채널 정말 관심이 가는 채널에 구독을 눌러요. 그러나 제가 베이비 유튜버인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이 국제화제 제2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하게 원합니다. 예. 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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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편의식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영어, 4개의語言을 다 이용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와 눌러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아제제이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다수수제이요, 여러분! OK OK. 감사합니다. Bye bye.